안녕하세요. 베이시스트 최인성입니다. 11월 19일 오후 4시에 잠실에 위치한 유사운드 스튜디오에서 더페이스가 주최하는 클리닉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클리닉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들은 그루브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. 뭔가 추상적이고 다가가기 힘들었던 그루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알기 쉽고 표현하기 쉽게 제가 실제 연주했던 상황들에 비춰보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실 것들은 베이스 기타를 가져와 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음악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 오시면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클리닉을 주최해 주신 더페이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럼 저는 11월 19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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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